제주 특별자치도의 민관 협력형 배달앱인 먹개비가 내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대규모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최고 12.5%인 점을 감안하면 먹개비는 1.5% 수준이며 현재 1050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신청했습니다. 도민들의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매일 선창숙 2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온라인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먹개비 페이로 결제할 경우에는 추가로 4천원이 즉시 할인됩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3천개를 목표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